안녕하세요. 아이비티비 시청자 여러분 아이비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비티비도 벌써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구독자분의 애칭을 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비티비 시청자 여러분. 아이비티비 시청자 여러분. 아이비티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애칭을 뭘로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애칭을 만들어주신 분, 당첨되신 분에게는 제가 뮤지컬 고스트 티켓을 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재미있는, 아주 통통 튀는, 개성 넘치는 애칭을 만들어주시는 분께 제가 뮤지컬 고스트 티켓을 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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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